저희 집 장롱에는 돈이 없거든요. 그렇습니다. 확실하십니까? 확실합니다. 왜냐하면 장롱은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또 이자가 나오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. 위에다가 큰 데다 넣어놓으면 서랍에서 몇백 원씩 나올 수도 있잖아요. 대부분의 그래서 현금을 그런 형태로 보관을 해놓지 않고 일반 서민들은 대체적으로 연 5%라도 지금은 최근에는 10% 이자 지급을 해주는 은행들도 있어서 3억 원의 현금 뭉치가 집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아하고 또 이분은 사선 의원이거든요. 사선 의원이었다고 하는 건 중간에 신 적이 없어요. 쭉쭉쭉 계속 연이어서 15년 가까이를 지금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매해 공직자 윤리위에 재산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현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재산신고에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.